오늘은 상장 이 사냥꾼이 묘한 승리입니다. 피해 굶주리고 폭력적이면서 제 새끼 놀라우리만치 세심하게 보살기 알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며 둠지위를 순회하며 감시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이들의 산을 끼어드는 자 아 진짜 인맵실 아 진짜 어 반짝이는 괜찮다 겁나 밟다 어 떴다 드디어 아 짠 이바이트 아 음 알 아 아 어 아 아 중앙은 뭐 딜 많이 올라가더라 뱃게선 뗀어 총망이지. 예전같이 복사되는 그게 아니라가지고 네도 이제 거의 없어 아니야 그 또 뭐 파티를 안해봤는데 렉 무한 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망치가 하나씩 추가되면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딜하고 같기 때문에 렉은 거의 없을거야 아이씨 아이씨 아 잠을 좀 잡으면 되겠다 송전사야? 치스 좀 약한 편이긴 해 강한건 아니에요? 전설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죽는 것도 너무 귀찮아 죽겠다 맞다 이거 추출해야 만톱 난 근데 그 습도때매 누치거나 하더라 강량은 별로? 단패치에? 단패치 뺑 파티틸로 하는건 강력일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롤랜드가 하나가 없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쿡카는 되는데 롤랜드가 없구나 다섯 다섯 1-2-2-2-2-1 흐흐 액마끼는 웰등이야 잠깐은 아직까지 뭐 딜은 많이 세졌는데 엄청 세졌는데 여전히 그래도 그렇게 보다는 못가 기갱용은 아니었지 실제 창이 근데 너프 먹어도 데미지 좀 줄어들어도 즉사기 약한 땜에 그래도 계속 보즈 딜을 할꺼야 당분간 15% 미만에 뭐 즉사시킬 기술이 장난하겠네 뭔가 개사기 아무리 봅시다 그렇다카면 이제 강렬술사 말고 다른 딜러가 대처할 수 있는 경우는 강렬술사부터 딜 한 몇십프로는 더 세야지 압도적으로 강렬술사 말고 걔를 뱔거같이 즉사기 때문에 보관 대박 노리기도 너무 쉬워졌고 대부분 기갱할 때 게이지는 멋있지 도간 대박 노리기도 하고 게이지를 밀다보니까 아우 롤렌즈 떴다 이제 테스트 해봅시다 당장은 일리언 트리가 빠른거 하려고 하면 내가 축방 맞아 축방으로 하면 좀 빠를꺼야 이 뭐지 지금 보신 스키트랩 문제가 즉발령 기술이 아니야 해먹어야 어느정도 휘둘러야지만 딜이 나오는 구조다보니까 그니까 딜러스가 좀 많이 나는 편이지 아 역시 테스트 해봅자 그 뭐지 변형된 아이템 변화된 아이템은 그냥 즉각적으로 mpc가 팔아가지고 파펜이 200개로 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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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와아 오시고대다 근데 옵션이 개쓰레기네 진짜 뭐야 이 옵션 이거 이런 개쓰레기가 다있어 아우 뭐이러 개창렬이네 완전 헬로우 땡큐 해머 해머 뭐부터 해볼까? 축방부터 해볼까? 축방부터 해볼까? 축방부터 해볼까? 축방부터 해볼까? 축방부터 해볼까? 감사합니다.